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제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자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항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수성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찌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임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허락하시길 기뻐하는 심판주로 생각하시진 않겠죠 우리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 심판하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참 두려워해요 그렇게 배웠는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히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안 지키면 금방 진노가 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기도 안 하면은 말씀 안 읽으면 뭔가를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 안에 내가 무슨 일이 날까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심판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에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이 말을 하겠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냐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고 나와 함께 안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무서무제하시다라는 말 어디에나 편만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멀리 계시니까 그런가 했는데 하나님의 눈은 이 시력이 우리 눈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혼내주려고 살펴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살펴볼 때 뭘 잘못해서 야단을 칠까 해서 살펴봐요 아니면 이 아이가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면서 그 아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에서 보는 거예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직 내가 죄인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도장을 땅 찍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은 어미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어미의 하나님 반만이 아니라 인자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또 하거든요 어미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 관과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이 죄의 원흉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 이 죄를 시작한 마귀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마귀에 의해서 아담이 죄를 졌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두가 죄에게 종로를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죄의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죄를 대신 그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 죄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도마를 해버릴 거니까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 18절에 말해요 그 사랑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죄의 종로를 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 한 분 그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그분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라고 말해요 죄는 사망이죠 의는 생명이에요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의 종로를 하게 되었지만 주님은 죄를 관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죄는 절대 관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몸에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왜?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이 되어야만 생명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는 죄에 속한 자여 이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를 예수님이 죄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셔서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여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죄인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아닌 이제는 의인의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도록 할래니까 이 마귀에게 속해서 일생 종로를 타는 자들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죄를 죄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분별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죄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준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율법을 아주 잘 사용을 하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버려서 율법이 로마스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도록 주었다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해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죄를 깨닫고 사망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죄에 있지 말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율법인 거예요 죄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죄에 머물리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율법은 참소하고 정제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니까 참소하고 정제하는 법 맞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정제하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 나를 참소하고자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사용해서 정제하고 참소하고 그렇게 했죠 그것이 누구예요? 율법 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율법은 선한 법이라고 어디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말해요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우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지모대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적법하게 쓴다는 게 무엇이냐?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선한 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7장 13절에 말해요 적법하게 쓴다는 게 뭔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개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가 죄되게 죄로 드러나게 하는 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죄가 심히 죄되는데 어떻게 선한 법이냐? 내가 죄인인데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한 법이냐? 라고 말하지만 갈라디아에서 3장 24절에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니까 누구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아 죄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죄값인 사망이 요구되어 주니까 죄는 반드시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고 죄가 심히 죄되면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니까 누굴 찾게 돼요? 죄에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사에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다 도마려버리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셨을 때 나를 위하여라는 그 나를 위하여가 뭐냐? 나는 너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여호와라 그러시잖아요 너의 죄도 허물도 다 덮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오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나에게 와서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이유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선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구약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라는 한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율법의 용문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거든요 죄는 사망이요 모두가 율법 아래에 놓여서 종살이 하면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한 건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드디어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열매 다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움켜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돼요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어떤 죄를 졌어도 다 내려놓으면 돼요 주님이 그거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도말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다 용서하셔요 차이가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나의 모든 허물을 덮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러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면서 당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죄가 사안받은 사람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죄가 많을수록 내가 죄사안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죄가 심히 죄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하기 위해 주신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은 선한법 맞죠? 율법은 선한법이에요 그래서 디모제전석 1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옳은 사람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불의한 자들, 죄인들, 거짓말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예요?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준 법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기 위해서 준 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 앞에 쓰면서 내가 죄인이고 말씀 앞에 했을 때 내가 이걸 못했고 저걸 못했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했고 저걸 못했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으면 빨리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언제?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다 의인됐냐면 아니거든요 회개한 심령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막아버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냄새밖에 안 나는 것이 의인이 된 자예요 그럼 우리에게서는 뭐만 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냄새만 나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나는 의인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인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올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는 올라와요 왜냐하면 우리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이 죄인이어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다 죄인인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의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의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어떤 죄를 져도 그거 죄인이기 때문에 불신정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짓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를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도 죄인이었다라는 거 나도 그 불신정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안에서 살았다는 거 나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 갑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뭘 지불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갑없이 은혜를 받고 갑없이 죄없다라고 인정을 받고 갑없이 생명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죄없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매 순간 사셔야 돼요 주님의 목적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내 안에 자정하시고 그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영광을 나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교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제거해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제거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제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에게서 이걸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쁜 이 벌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주님 나에게 이런 나쁜 벌을 쓰이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나 이거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있는 거 내가 뽑아낼 수 있어요 못해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나 못해요 뽑아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 기억에 있는 상처들 뽑아낼 수 없어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한 시간이냐 두 시간이냐 이게 아니라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기도는 무시로 항상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툭하면 죄가 올라와요 툭하면 죄가 올라와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툭하면 올라오는 게 죄의 생각이고 죄의 마음이고 입술에서는 죄의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죄를 짓지는 않아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인 것을 그분은 나를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움츠러들 일이 없겠죠 움츠러드는 건 왜 움츠러들어요? 벌써 참소받았기 때문에 정죄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그런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드리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고 그분만 찾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거든요 영성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영성 세미나에 열심히 가세요 정말 영성이 충만해지고 싶으시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영성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깨달아 알거든요 말씀도 성령님이 오셔야만 깨달아 알고 죄를 안 질려고 하면 성령님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줘야지 스탑이 돼지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한 자 거기에 동참을 안 하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눈이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열리는데 이 말씀의 깨달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영주를 분별하고 그 악한 것들의 역사를 분별하고 말씀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니까 절대 잘못된 길을 따라서 안 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말씀이 더 알아주니 죄를 깨닫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집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아주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죄구나 라는 느끼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기겠고 주님이 또 허락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 죄를 짓게 해 주님이 죄를 만드시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참 착한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너무나 바로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세상에서 거짓말도 안 하고 순정도 잘하고 그렇게 하니까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숨은 교만가 오만가 자만가 이런 것들 지극히 강한 자존심 비교의식 등등 많은 것들이 어떤 사건 사건 속에서 올라올 때 내가 이런 죄인이었나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주여 나 죄인입니다 나 이 교만을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주님 이 교만을 어떻게 좀 뽑아내 주세요 기도가 거의 기도가 처음에는 교만과 싸움이었어요 나는 교만해주고 싶지 않아 근데 교만이 올라와 어머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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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케 하시니까 알아시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것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게 되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죄없다 하시니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세요 그것이 아골골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세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죄를 더 죄되게 해서 은혜를 깨닫도록 은혜 앞에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거꾸로 마귀에게 속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도록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로워졌죠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될 때 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니까 나 사랑스럽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와서 그 죄를 거둬주시고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의로운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기뻐서 그 사랑에 같이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이거 우리 벗어버립시다 내가 뭘 해드려서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 모습 요 자체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져도 사랑하세요 다만 그 죄를 벗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는 강구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나한테 짐을 짊어주려고 회개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깨달아서 예수님께 오라고 매듭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을 향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정케 된다 그랬어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참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이 사랑은 갈라지에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그 율법을 이룬 것이 뭐냐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율법의 강령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온 율법을 이뤘다 그래요 그러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웃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온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요?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해요 우리 너무나 매 순간 모두가 남을 판단해요 남을 판단 안 하는 사람 여기 있으세요? 없어요 저부터도 판단해요 남을 판단한 사람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제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갑없이 죄 없다 판단 하나도 안 하시고 죄 없다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한테는 판단 안 받고 사랑을 받고 좋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판단하는 자가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왜 율법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자 하느냐 불이 켜라 그래서 오늘 2절에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무슨 진리? 십자가 십자가는 죄를 정제했어요 마귀를 정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심판을 받으니까 진리대로 되어짐으로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네가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너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죄없다함을 입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을 때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판단을 받지 않고 정제를 받지 않고 죄사함을 그냥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국 그 죄가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나를 죄없다 하신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내가 인도함을 받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서 와가지고 판단하고 정제해 그러면 회개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회개해서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깨끗이 식힘 받았어 해놓고 나는 또다시 정제를 하니까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아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에서 온 거예요 다만 내 고집가 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것 때문에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의로신 심판장이 나타나서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집 철저하게 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이 사랑의 마음 누구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억만 하면 안 되고 구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오지 않건 절대로 이거 할 수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내 고집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고 쓴뿌리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오늘 내가 잘 믿는 것 같아도 진노를 쌓아서 그 진노함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2장 6절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보응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한 대로 보응하기 때문에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결같아야 되는데 이 한결같음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서 그 진노를 쌓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도 하나님 시켜주셔야 회개가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해야 돼요? 주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와 같이 남을 정제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내 고집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의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정제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제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된 건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의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동으로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행동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옷이 없어서 나를 주장 없어 내 생각을 주장 없어 내 마음을 주장 없어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그 순간의 죄요 그 순간이 진노를 쌓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걸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해요 7절에 보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만 영생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8절 오직 당을 지어 끼리끼리 우리가 오라 그리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 짓는 거 많죠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너무나 잘못 가르쳐 놔 가지고 교회가 당파 싸움을 하는 곳인지 교계가 장로교의 파 장로교에서도 밥동파 나는 예수교 장로회인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예수교 장로교에 속하면 예수님이 너는 내 파야 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매일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 이 사역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들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금방 정지하고 판단하니 오히려 진노를 쌓고 죄를 쌓을 뿐이지 사랑의 마음 주지 않으시려면 나 이거 하지 말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해요 사랑의 마음 주셔야 하고 있어야 해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랑의 확증이에요 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럼 우리도 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분의 때에 아직 그분을 어느 부분에서 변화시키지 않고 두고 있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어떤 때는 치료가 금방 되는데 어떤 때는 치료가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바로 치료해 줄 필요가 있을 땐 바로 치료를 해 주지만 그걸 놔두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제대로 키우시려면 그것 바로 안 하셔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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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이끄는 모든 길을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를 그냥 맡기시면 돼요 맡기고 나는 그 사랑만 기억하고 그 사랑을 여기에 담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하고 진한 연애 하시면 돼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같이 함께하는 합방되어진 사랑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만이겠어요 여러분 모두예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 모든 길에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하려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열심히 회개하고자 주님 내 안에 회개할 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걸 발견하니까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 이것이 차이가 없음을 말해요 분명히 두 번이나 말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란과 공고가 있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총기와 평강이 있는데 이것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율법을 먼저 가졌다고 그가 의인이고 그가 의의 나라가 아니고 없는 이방인이라고 죄인이고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은 사랑이에요 선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선은 7절 선을 행하여 영광과 총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들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이 선을 행하는 길인 거예요 영광과 총기와 썩지 아니함을 그 영생을 얻고자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거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죄사함을 오늘도 받을 수 있고 내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인 될 때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가 있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니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정제받고 참소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정제하고 참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명인들이 사는 사회에 있다가요 저 문명인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요 멸시하고 경멸할 만한 행동들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순간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가 실패한 거예요 서구 사람들의 선교가 실패한 것이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서구 문화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원래 오리지널 갖고 있었던 전통이라든 그들이 갖고 있었던 풍습이라든 이런 거 다 제거시켜버리고 이 서구 문화를 갖다 놓으니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따라가요 결국은 선교사가 빠져나가면 도로 똑같아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미국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교인이 증가했다라고 그래요 옛날에 71%가 교인이었어요 미국에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대형교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영립하자고 해서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대형교회가 생겼어요 대형교회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 교인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50%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힌 교회를 만든다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영상으로 들어와서 클릭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교인이 증가됐다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진짜 교인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제하지 아니하고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정기와 썩지 않을 것을 찾아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깨어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시점은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걸 인식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게 거룩하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율법을 주었고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어떤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지만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율법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죄가 더 죄가 돼서 은혜를 더 알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그 뜻대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베푸시고 풍족하게 하셔요 우리 모두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내 안에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자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만이 이 땅에 전해지고 나눠져서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